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김상욱님의 장편소설 연인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 드릴 건데요. 영상에 보이는 이 바닷가는 완도군 구내면 백일도라는 섬이에요. 네 백길을 달리시면서 또 소중한 시간 내어서 일부러 영상에 담아주신 방구님 감사드리고요. 자 눈으로는 영상을 감상하시고요. 귀는 책방 주인 목소리에 기울여 주십시오.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4. 하윤 그날 하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보였다면 지금의 이 고통은 겪지 않아도 좋았을 거란 생각을 해. 그러나 하윤의 그 여리디어린 눈길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불사리고 싶다는 감정이 불현듯 쏟구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에 대한 하윤의 관심에 한순간 내 처지도 망각한 채 하윤에게 가졌던 경계심마저 허물어져 버렸어. 몇 시간의 짧은 동행길에서 어쩌면 내 운명을 하윤에게 내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망양휴게소에서 내가 발을 다친 후 병원으로 옮기던 고속도로 순찰대의 차 안에서였어. 5. 편지를 읽던 하윤이 그때 이를 회상하려는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6. 그날 하윤은 그녀에 대해 끝없는 관심을 내보였다. 다혜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하윤이었지만 왠지 그녀에 대한 감정에는 오랜 친구를 대할 때의 포근함 같은 게 있었다. 더군다나 만나기를 갈망하던 그녀와의 뜻밖의 해운은 하윤에게 이상한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하윤은 망양휴게소에 도착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질문을 퍼부었다. 평소에는 별로 말이 많지 않은 하윤이었지만 자신이 생각해도 이상하리만큼 다혜에게 집요한 관심을 보였다. 다혜의 신상은 파나점 팜플렛에 실린 프로필을 통해 대강은 알고 있었다. 서울 출신의 1953년생. 하윤보다 4살 연상이었다. 그런데도 연상의 여자에게서 느낄 수 있는 묘한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늘 곁에 머물러 있는 친구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히읗대 미술대 조석과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 판화작업에 매달린 지 벌써 8년째 접어들고 있었다. 그동안 개인전도 세 번이나 송학리에 개최한 그녀는 판화계에 떠오르는 새별이었다. 다혜는 끊임없이 드러나는 하윤의 관심이 싫지는 않으면서도 조금은 부담스러웠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하윤에게 자신을 다 내보이기가 어쩐지 쑥스러웠다. 그것을 눈치챘는지 하윤이 슬쩍 질문을 바꿨다. 참, 아까 대웅전 앞에서 스케치하시던 게 뭔가요? 아, 그거요. 대웅전 문살에 새겨진 길상초 문양을 스케치하고 있었어요. 한 달 씨는 우리 것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작품으로 형상화시킨다는 평이 있더군요. 좋은 일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양코베기들 것만 찾는 세태 속에서 자기 것을 사랑할 줄 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일인데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니 우리 화단의 자랑거리죠. 그렇지도 않아요. 단지 주위에 계신 분들이 용기를 북돋아 주시느라고 하는 과찬일 뿐이에요. 아, 아니에요. 저 정말 놀랐습니다. 판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그 판화를 벽에 걸어놓고 오랫동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작은 연꽃을 바라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1600년에 걸쳐 몇몇이 맥을 입고 있는 우리 전통미술의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꽃이 우리 결해에게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불교가 유입된 이유라고 하더군요. 다이씨도 잘 아시는 일이겠지만 연꽃은 우리 결해에게 깊은 상징성을 내포한 꽃 중 하나죠. 더러운 진흙 속에서 청정한 꽃을 피우는 그 성품이 바로 불교 최고의 이상인 불성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런 상징성이 그 판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해 진지한 감상을 토로하는 하윤의 말을 듣고 다이가 물었다. 그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군요. 다해의 물음에 하윤은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저 여기저기 산사를 찾아다니다 보니 서당께 3년이면 풍을 읊는다고. 뭐 그런 꼴이죠. 그녀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윤과 나는 대화를 통해 그의 미적 감성이 수준 이상임을 눈치챘다. 또한 우리 것에 대한 긍지 또한 남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머리를 극적이며 머뭇대는 하윤의 얼굴에 순간 자신의 안뜨를 짚어준 그녀에 대한 고마움이 비쳤다. 다시 하윤이 물었다. 그런데 한다혜 씨가 어떻게 해서 우리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몹시 궁금하군요. 다해는 하윤의 질문에 자신이 우리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과정을 털어놓았다. 다해는 처음 조석과에 입학할 때만 해도 전통문화라든가 우리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중 3학년 2학기 초에 우연히 통도사에 들릴 기회가 있었다. 다해가 통도사를 찾아가던 날 통도사에서는 예수제가 열리고 있었다. 저승에서 받을 공덕을 생전에 닦는다는 예수제가 열리는 통도사의 분위기는 한껏 들떠있었다. 다해는 사찰의 장엄황과는 또 다른 슬렁임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금강계단 아래 불단을 설치하고 예수제를 위한 커다란 탱화 한 폭이 거기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어림을 잡아도 크기가 10미터는 더 되는 것이었다. 그날 다해는 처음으로 괴불이라는 형식의 탱화를 보았다. 실제로 그 괴불의 크기는 세로가 11.65미터 가로가 5.58미터나 되었다. 1792년에 제작되었다는 그 괴불은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혀 손상된 것 없이 완벽하게 현란한 색채를 자랑하고 있었다. 괴불을 보기 위해 천천히 그 앞으로 걸어가다가 그녀는 그 자리에 오뚝 서고 말았다. 괴불을 채 살펴보기도 전에 오른쪽 아래에 채색된 꽃문양이 눈에 들어왔는데 도식화된 그 이름 모를 꽃문양이 숨을 죽이게 했던 것이다. 거기에는 주위를 여러 개의 청색 구름 모양으로 감싼 후 여섯 개의 붉은 소용돌이 모양 속에 보라색, 녹색, 황색 등의 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꽃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다혜는 아찔했다. 다혜는 그 꽃문양이 자신의 심장 속에 녹아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무속성의 발로였는지도 모른다. 그때부터였다. 통도사의 경험 이후 다혜는 자신의 조각 작품들을 내팽겨쳐둔 채 여기저기 사찰을 찾아다니며 전통 문양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그 후 다혜는 부안의 계엄사에 소장된 괴불탱화 속에 있는 옷의 구름과 연꽃 등에서 뛰어난 필선을 보이는 보살의 한 부분을 섬세하게 채색판화로 형상화시켜 한신문사에서 주최한 판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 그 보살 탱화의 옷의 문양을 재현해서 프린팅 기법으로 전통 한복에 응용함으로써 패션계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도 한 사람이 바로 다혜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녀는 채색판화만을 고집하고 있었다. 사실 그녀의 작은 책으로는 조각을 한다는 것이 걸맞지도 않았고 그녀 또한 자신이 없었다. 또 다혜는 차가운 대리석에 손끝이 닿을 때마다 이상하게 섬뜩함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인 조각을 포기하고 판화 쪽으로 궤도를 수정한 후 그때부터 우리 것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다혜의 설명을 듣는 하윤의 눈이 진지하게 빛났다.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이던 하윤이 얼른 귤 한 개를 꺼내서 다혜에게 내밀었다. 그랬군요. 목이 마르실 텐데 이것 좀 드시죠. 다혜는 하윤이 건네주는 귤을 받아 껍질을 벗겼다. 상큼한 귤 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반을 나누어 하윤에게 건넸다. 건네주는 귤을 받아 드는 하윤의 손이 섬세해 보였다. 그런데 다혜씨는 우리 전통 문화나 전통 미술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교 신자는 아닌 것 같더군요. 하윤은 늘 불교에 대한 접근 없이는 우리의 문화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예? 아, 그래요. 저는 카톨릭 신자예요. 6대째 내려오는 카톨릭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신통력이 조금 있죠. 하하, 이건 농담이고요. 순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셨잖아요. 그때 운전기사에게 하는 말을 언뜻 들은 것 같아서요. 저, 뭐더라? 저 무슨 성당이라고 하던데? 기억을 더듬으려는 듯 하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조국동 성당이요. 거기에 아는 신부님이 계세요. 멕시코 카달루페 성교회 소속의 멕시코 신부님인데 벌교 성당에도 한 10년 계셨던 분이죠. 한국말도 참 잘하시고 막걸리도 잘 드시는 어쩌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만나셨나요? 예, 만났어요. 3년 만에 만나 뵀는데 여전히 건강하시고 담배도 줄담배 즐기시고 변함이 없으시더군요. 즐거웠겠군요. 오랜만에 해오라. 예, 그런데 신부님께서 벌교에 가실 약속이 있다고 하셔서 30분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바로 터미널로 가서 하윤씨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군요. 다혜는 그날 윤요한 신부와의 만남이 길어졌다면 어쩌면 상경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다혜와 하윤의 만남은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상경 도중 두 번째 휴게소인 망양휴게소에서 늦은 저녁을 먹을 겸 차에서 내리던 두 사람에게 운명의 시간이 닥쳐왔다. 차가 휴게소 정차 구역에 들어선 후 먼저 내리던 그녀의 하이힐굽이 차 문턱에 걸려 부러지면서 달가 차 밖으로 넘어지고 만 것이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으나 왼쪽 발목이 골절되고 말았다. 골절된 발목은 금방 부어올랐다. 하윤은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다혜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허둥대던 그들에게 마침 그곳에 있던 고속도로 순찰대에 경찰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버스 앞에 서 있던 고속버스 안내항이 대답했다. 이 손님이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지셔서 왼쪽 발목이 부러진 것 같아요. 어쩌면 좋죠? 저렇게 금방 발목이 부어오르고 있는데. 그때 다행히 운전기사가 내준 보조의자에 앉아있었다. 순찰대에 경찰이 말했다. 저런 큰일 날 뻔하셨군요. 우리가 도와드리죠. 우선 가까운 병원으로 모시고 갈 테니 제반 경비는 버스 회사 측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여부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도와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운전기사의 얼굴에 안도감이 감돌았다. 그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를 적어주었다. 고속순찰대 차량이 시동을 걸고 있는 게 다혜의 눈에 띄었다. 폐를 끼쳐 미안하네요. 오히려 제 잘못이 많은데. 아 아닙니다. 운전기사가 손사래를 쳤다. 잠시 후 고속도로 순찰대의 순찰 차량이 고속버스 주차 지역 앞으로 다가와서 섰다. 순찰대원들이 그녀를 부축해서 뒷자리에 앉혔다. 순찰대의 경사가 그녀에게 물었다. 동행이나 짐은 없으십니까? 그는 순찰대의 조장인 듯 했다. 예, 짐은 화물칸에 있는데. 순간 다혜는 하윤을 동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몰라 망설였다. 그래요? 안내양! 경사가 안내양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녀를 불렀다. 이소님 소지품을 챙겨드리고. 그때 하윤이 경사 쪽으로 나서며 말을 걸었다. 제가 동행을 하죠.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세요.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요, 뭘. 크게 다친 것도 아니라니요. 아휴, 벌써 이렇게 부어오른 것을 보세요. 동행이시군요. 마침 잘됐습니다. 같이 가시죠. 경사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하윤에게 함께 가기를 권했다. 하윤도 뒷자리에 올랐다. 순찰대원 두 사람은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전방을 주시하며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떠나는 순찰차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있는 운전기사의 모습이 백밀러를 통해 하윤의 눈에 들어왔다. 다혜는 통증이 몹시 심한 모양이었다. 눈을 감고 있는 그녀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었다. 밤색 스커트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부은 발을 보면서 하윤은 안타까워했다. 차가 휴게소 지역을 빠져나오자 운전석 옆의 경사가 뒷자리로 몸을 돌리며 다혜에게 물었다. 고통스러우시죠? 잠깐만 참으세요. 평택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만 제가 그쪽에 있는 외과를 한 군데 압니다. 그때 갑자기 하윤의 머릿속에서 정호가 떠올랐다. 그는 시옷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수련의 과정을 마친 뒤 수원의 시옷병원 일반외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하윤과는 형제나 다름없는 고향 선배였다. 하윤은 정호를 떠올리며 경사에게 물었다. 평택과 수원까지 가는데 시간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30분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왜 그러시죠? 제가 잘 아는 분이 수원 시옷병원 일반외과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그럼 잘됐습니다. 저희도 시옷병원 잘 압니다. 그쪽으로 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군요. 괜찮으시죠? 하윤이 다혜를 돌아보며 물었다. 저는 상관없어요. 아무 병원이든. 그러나 저러나 하윤씨에게 너무 폐를 끼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 대답을 하면서도 통증이 오는지 입을 꽉 다무는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하윤이 얼른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그러자 다혜가 하윤의 손을 잡았다. 하윤은 순간 당혹스러웠다. 그녀의 손을 통해 전해져 오는 감촉에는 한부의 통증에서 오는 열기와는 또 다른 열기가 묻어있었다. 늦은 시간이라 수원 시내는 별로 복잡하지 않았다. 고속도로 순찰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달린 탓인지 40여 분 만에 수원 북문 위쪽에 있는 시흡병원에 도착한 그들은 응급실로 갔다. 공교롭게도 당직 의사가 마침 정호였다. 하윤을 발견한 정호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다. 형님! 아니, 네가 웬일이냐? 예, 출장을 갔다가 귀경길에 동행한 분이 차에서 내리다가 발을 다쳤어요. 어떻게 빨리 좀 처치를 해주세요. 차에서? 응급실로 들어서던 정호는 다혜를 보자 또 한 번 하들짝 놀랐다. 아니, 이게 누구세요? 다혜 씨 아닙니까? 어머, 정호 씨.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이세요? 순천에서 올라오다가 차에서 조금 다쳤어요. 그럼 하윤이의 동행이 바로 다혜 씨란 말입니까? 이거 우연이라면 기막힌 우연인걸요. 다혜와 하윤을 번갈아 보며 웃는 정호의 모습이 무척 유쾌해 보였다. 그러는 동안 간호사들이 응급조치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가져왔다. 그 중 간호사 한 사람이 하윤에게 보호자냐고 묻고 접수실에 가서 수속을 밟아달라고 했다. 그러자 정호가 그 간호사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니야, 됐어. 내가 아는 분이야. 응급조치하고 내가 올라가서 수속 밟지. 정호는 다혜의 상태에는 아란 것 없이 갑자기 하윤과 다혜를 만나게 된 게 즐거운 모양이었다. 계속 농담을 하며 웃기도 했고 하윤에게 눈을 찡긋거리기도 했다. 어휴, 많이 부었는데. 우선 진통제 주사를 맞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시죠. 얼마나 경과됐어요? 음, 한 시간 정도요. 하윤이 대신 대답을 했다. 정호는 응급조치를 마치고 카르테를 기록하여 하윤에게 말을 걸던 간호사에게 넘겼다. 그러고는 다혜를 엑스레이실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이동용 병상에 실려 응급실에서 나가는 그녀에게 정호가 말을 했다. 다혜씨, 걱정 마세요.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으니까 별다른 이상은 없을 겁니다. 물론 결과를 보아야겠지만. 그리고 제가 하윤이와 함께 수속을 밟은 후 엑스레이실로 가겠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하실 거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꽤 오랫동안 제 신세를 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하하. 다혜가 미안한 표정으로 살포시 웃었다. 엑스레이실로 가 계세요. 수석 밟고 입원실 배정받아서 그리로 모시겠습니다. 응급실을 나서자 아직도 병원문 앞에 정차에 있는 순찰차가 보였다. 경황 중에 그들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하윤이 접수실로 향하려는 정호를 잡았다. 형님, 잠깐만요. 정호를 현관 안쪽에 세워둔 채 하윤은 급히 현관문을 열었다. 차로 다가간 하윤은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며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이거 얼마 안 됩니다만 기름이라도 채우시고 휴게소에서 차 한 잔 하시죠. 그들은 주머니에 찔러주는 돈을 사양하는 척하며 받아놓고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접수실로 향하며 정호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된 거야? 형님은요? 뭘, 한다혜 씨와 잘 아는 사이 같던데요? 나는 화가와 고객 사이일 뿐이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저도 형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사정은 좀 다르지만. 정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정호는 하윤을 데리고 접수실 창구에서 수속을 마친 후 3층 300 사무실로 입원실을 배정받았다. 하윤은 졸지의 다혜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런데 하윤은 수중의 돈이 별로 없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돈도 사실 직장에서 수령한 출장비의 일부로서 총무부에 반납해야 할 돈이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돈도 순찰대원들에게 줘서 보낸 터여서 이번 보증금은 정호가 대납해 주었다. 몇 달 못 본 사이에 정호에게서는 대학병원 시절 햇병아리 의사에게서 느껴지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는 알코올 냄새를 피우며 자신의 채취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정호는 시옷 대학에서 남아주기를 바라던 사람 중 하나였다. 주위에서도 정호에게 대학의 남길을 적극 권유했지만 그는 그 권유를 뿌리치고 이곳 시옷 병원으로 온 것이었다. 수속을 밟은 후 잠깐 정호의 진료실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정호가 하윤에게 근황을 물었다. 너는 어때? 그저 그렇죠 뭐. 저도 내근은 못하겠어요. 이번 출장권이 마무리되면 현장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하윤의 말을 듣던 정호가 다시 물었다. 그건 그렇고 다이씨와는 어떤 관계냐. 관계라. 한다이씨와의 인연은 조금 별난 데가 있어요. 말하기도 좀 쑥스럽고. 하윤이 말 끝을 흐렸다. 그래도 정호에게는 다 털어놓아야 할 것 같았다. 사실 털어놓고 말고 할 사이도 아니었다. 하지만 정호와 다혜가 꽤 친밀한 사이처럼 느껴졌고 어차피 다혜가 이곳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녀의 입을 통해서 알려지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윤은 지금까지의 이를 모두 털어놓았다. 하윤의 고백 아닌 고백을 듣게 된 정호는 무척 유쾌한 모양이었다. 진료실이 울릴 정도로 크게 웃는 바람에 하윤은 무한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래 그래 능히 그럴만한 여자지. 정호는 진료실 소파에서 일어나며 가운 왼쪽 주머니에 찔러넣었던 손을 빼서 하윤의 어깨를 툭 치며 눈을 찡긋했다. 그리고 진료실을 나서며 하윤에게 들으라는 듯 중얼거렸다. 좋은 여자야.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여자고. 하윤이 원무실과 정호의 진료실에서 지체하는 동안 다혜는 이미 3층 입원실에서 얌전히 환자복을 갈아입고 누워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들어서자 반색을 하며 상체를 일으켰다. 정호가 말렸다. 아니에요. 그냥 누워계세요. 방사정과 얘기로는 발목 부위에 골절을 입었다고 하더군요. 깁스하고 몇 주 입원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부위가 가라앉아야 깁스를 할 수 있을 테니 2, 3일 기다리셔야겠습니다. 두 분께 폐를 끼쳐서 어쩌죠? 다혜가 몹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특히 하윤을 향한 그녀의 시선이 더욱 그랬다. 아닙니다. 저야 뭐 당연한 의무일 따름이고. 하윤에게나 감사하다고 하세요. 정호의 새삼스러운 말에 하윤이 무한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하윤을 슬쩍 쳐다보며 정호가 말을 이었다. 나중에라도 아시게 되겠지만 하윤이와 저는 친형제 이상의 인간적인 정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그쯤 아시고 아마 다혜 씨와도 잘 통할 수 있을 겁니다. 불화나 불쌍, 사원 건축물 등에 대해서라면 거의 박사나 다름없습니다. 이 친구 잘 좀 가꿔주세요. 그 순간 하윤을 올려다보는 다혜의 눈길에서 새삼스러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발견한 하윤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전율로 몸이 떨려왔다. 그러자 병실의 이끼가 거북해졌다. 그렇다고 다친 그녀를 놔두고 제 갈 길을 간다는 것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다혜가 하윤에게 말했다. 하윤 씨, 제 걱정 마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오늘 너무 폐를 많이 끼쳐서 미안하네요. 다음에 제가 퇴원해서 톡톡히 한턱 낼게요. 정호가 대신 대답을 했다. 시간이 열두시가 다 됐습니다. 이 시간에 가길 어딜 간다는 겁니까? 한 이십분 있으면 제가 교대거든요. 그때 저와 우리 집으로 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니면 네가 이곳에 있든지. 하윤 쪽으로 몸을 돌리며 정호가 짓꽂은 표정으로 한마디 했다. 하윤은 자신의 마음을 정호에게 들켜버린 것만 같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얼른 대답했다. 아니에요. 형님 댁으로 가요. 제가 이곳에 있으면 한다혜 씨도 더 불편해하실 텐데요 뭐. 잠시 후 진통제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그녀는 잠이 들었다. 하윤은 그녀가 잠든 병실을 빠져나와 정호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나섰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은 어느새 지면을 덮을 정도로 쌓여 있었다. 정호가 내리는 눈을 맞으며 앞서서 걷기 시작했다. 하윤아 어때 오랜만에 술 한잔 할까? 그러죠. 하윤도 목이 컬컬했다. 저녁을 제대로 먹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하윤은 다혜가 잠든 병실을 빠져나오자 알 수 없는 공허감으로 가슴이 허전해졌다. 그 허전함을 술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이 근처에 내가 아는 카페가 하나 있어. 리벨하고. 그리로 가자. 북문 쪽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자리 잡은 그 카페는 예닐고평 크기의 아주 작은 가게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몇 개 안 되는 테이블 위에서 초가 하늘거리며 촌농을 떨구고 있었다. 하늘거리는 촛불을 타고 집시의 바이올린에 애절한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벌써 히타를 틀었는지 하윤의 얼굴에 더운 공기가 휘감겨왔다. 며칠 사이에 기온이 쑥 내려간 탓이었다. 하윤이 순천 쪽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는 느끼지 못한 기후에 변화했다. 카페는 넓지 않았지만 오밀조밀하게 꾸며져 있었다. 서서 제법 화사했다. 그들이 가장 안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 여정호본이 다가왔다. 정호를 알아보고 먼저 아는 채를 했지만 정호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여정호본이 무한했던지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무엇으로 하겠느냐고 물었다. 정호는 병원에서와는 달리 몹시 침울해 보였다. 뭘로 할까? 형님 좋으실 대로 시키시죠? 저야 잡식성이니까. 뭔가 침울한 분위기를 떨쳐낼 생각으로 하윤이 일부러 농담을 했다. 정호도 그런 눈치를 알았는지 여정호본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맥주 다섯 병과 마른 안주를 시켰다. 형님 그동안 미안해요. 이 일 저 일에 쫓기다 보니 전화 한 통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불쑥 찾아와서는 이렇게 폐만 끼치게 되었으니 저는 왜 이렇게 매번 형님을 번거롭게 하는 일만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미안해할 거 없어. 서로 바쁘다 보니 그렇지 뭐. 내 쪽에서라도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잠시 후 술이 나왔다. 하윤이 맥주를 정호의 잔에 가득 따랐다. 정호는 늘 거품이 넘치는 맥주를 좋아했다. 정호가 하윤의 잔에 맥주를 따르며 불쑥 말했다. 이혼해야 할까봐. 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군요. 정호는 아무 말 없이 술잔만 기울였다. 하윤과 정호는 같은 고향의 앞뒷집에서 함께 자랐다. 오대독자 집안에서 외톨이로 자란 하윤은 어릴 적부터 정호를 친형처럼 따랐다. 정호의 집안 가도 돈독한 관계였다. 정호의 집은 워낙 비난했는데 하윤의 아버지 김병학이 정호의 아버지 장기섭에게 6.25 동란 때 도움을 받아 살아난 일이 있었다. 그 뒤로 김병학은 땅 한때기 없이 타성바지로 들어와 어렵게 살던 장기섭에게 70여 맞이기가 넘는 자기 집 논농사를 맡겨놓고는 전혀 참견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인근에 수재로 소문난 정호의 총명함을 알고는 정호가 실력만 된다면 대학까지 보내주기로 이미 약속을 해놓고 있었다. 하윤의 아버지 김병학도 일본의 게이오 대학을 졸업한 인텔리였다. 그러나 병학의 인생은 험난하기만 했다. 그는 일본에서 머무르는 동안 사상적인 변혁을 체험하면서 민족주의적인 사상에 심취했다. 그는 우리 민족이 처한 상태를 자각하고 고민에 빠져있던 중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임정의 문서를 휴대하고 현해탄을 넘나들기도 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그런 김병학이 일본에서 귀국하던 해의 일이다. 1943년 봄 사리원을 거쳐 해주로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가던 중 병학은 사리원역 플랫폼에서 일본 헌병 두 명이 80이 넘은 노인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참다못해 그들과 시비가 붙고 말았다. 그 결과 두 명의 일본 헌병이 그들이 차고 있던 일본도에 의해 배가 갈린 채 죽어 나자빠졌다. 김병학은 검도사단의 실력자였던 것이다. 그 자리에서 다른 헌병들에게 체포된 김병학의 몸에서 임정 문서가 발견되었고 헌병을 살해한 죄까지 겹쳐 그는 평양 복심법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래서 사형 집행위를 기다리며 춘천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8.15 해방을 맞았던 것이다. 해방 후 김병학은 정치 일선에 나서기도 했는데 단 한 번 군의원에 당선된 것을 끝으로 가산만 탕진한 채 미련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하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다. 하윤과 정호는 7살 차이가 났다. 하윤이 철들고 나서 기억하는 정호는 언제나 깨끗하게 다름질이 된 학생복을 입고 있는 단정한 모습이었다. 정호는 인근의 군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난 수제였다. 성품 또한 여리고 고았다. 그런 정호였기에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는 것이 그의 부모에게는 늘 가슴에 박힌 못이었다. 그런 사정을 안 김병학이 정호를 대학까지 보내줄 결심으로 정호의 부모를 불렀다. 정호의 부모로서는 꿈같은 일이었다. 그것이 정호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라고 했다. 김병학이 세상을 뜰 때는 가산을 거의 탕진해서 남은 것이라고는 고작 논 면마지기와 시골 집이 전부였다. 그렇지만 그는 정호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그런 까닭에 병학이 세상을 뜨자 가장 슬퍼한 사람이 바로 정호와 정호의 부모였다. 그런 하윤과 정호였기에 둘은 친형제 이상의 관계로 가깝게 지냈다. 정호 형제는 5남매나 되었지만 하윤은 유독 정호와 깊은 유대를 맺었다. 그래서 하윤의 아버지 김병학이 세상을 뜬 뒤 가정사정으로 하윤이 대학 진학을 포기했을 때는 정호가 발벗고 나서서 입학을 주선하기도 했다. 형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 쪽에 뭐 좋지 않은 일이라도 아냐, 오히려 내 쪽이야. 어떻게 해결되겠지 뭐 오랜만에 만난 너한테 괜한 소리를 꺼냈구나. 우리 골치 아픈 얘기 그만두고 술이나 마시자. 잔을 들이키는 정호의 얼굴에 짙은 오수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정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 3시가 넘어있었다. 정호와 함께 술에 취해서 대문을 들어서는 하윤을 알아본 정호의 아내 희정이 반색을 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도련님, 왜 그렇게 소식이 없었어요? 오늘은 기분 좋게들 마신 모양이네요. 어서 들어가세요. 희정은 수도분한 타입의 여자였다. 희정은 늘 하윤을 도련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그것은 정호의 아버지 장기섭이 시킨 일이었다. 그런데 결혼한 지 7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그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양가 부모들도 그것이 늘 걱정이었다. 제가 꿀물 좀 닫아 드릴게요. 어, 이 좀 봐. 얼마나 맞았으면 신발 벗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르로 올라간다. 그녀는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정호가 그래도 싫지 않은 모양이었다. 평소와는 다른 그녀의 태도에서 하윤은 알 수 없는 서먹함이 그들 부부 사이에서 틈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단 둘이 사는 2층 집이 더 넓고 썰렁해 보였다. 이미 정호는 출근하고 집에 없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가 넘어있었다. 서둘러야 했다. 오후 2시까지는 회사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윤의 침대 옆에는 언제 세탁을 해놓았는지 와이셔츠와 넥타이가 반듯하게 개어져서 탁자 위에 놓여있었다. 양복도 말끔하게 다름질되어 옷걸이에 걸려있었다. 2층에서 세면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하윤의 귀에 아래층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열린 문틈 사이로 희정의 목소리가 하윤이 있는 방까지 들려왔다. 정호에게서 걸려온 전화인 모양이었다. 도련님 아직 안 일어나셨어요. 예, 일어나시는 대로 병원으로요? 예,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2층으로 올라오는 희정의 발소리가 계단을 울렸다. 예, 어머, 일어나셨군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며 넥타이를 메고 있는 하윤의 등 뒤에서 희정이 말했다. 형님이 방금 전화하셨는데 아침 드시고 바로 병원으로 와주셨으면 좋겠대요. 얼른 내려가서 아침 드세요. 아닙니다. 생각이 없어요, 형수님. 어제 모처럼 형님을 만나서 과음을 했더니 입맛이 없네요. 오랜만에 형수님 끓여주신 부겋국 맛을 보고 가야 하는데. 말끝을 흐리며 머리를 극적이는 하윤에게 곱게 눈을 흘끼는 희정의 모습이 오늘따라 화사해 보였다. 잠시 후 대문을 나서는 하윤의 손에 희정이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아침에 형님이 도련님에게 드리라고 주신 것이니 받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주 좀 들으세요. 그래, 언제쯤이나 또 내려오시겠어요. 이제부터는 자주 올지도 모르겠군요. 내일 당장이라도 내려와 봐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하윤은 다혜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렇게 대답했다. 몇 시간 사이에 눈은 꽤 많이 쌓여있었다. 하늘도 뿌연 잿빛으로 녹슬어 금방이라도 한방 눈을 더 쏟아부을 기세였다. 하윤은 발밑에서 눈이 밟히며 내는 뽀드득 소리를 들으며 병원으로 향했다. 정호의 집은 병원에서 10분이 채 안되는 거리에 있었다. 병원에 들러 우선 정호를 찾았다. 정호는 오전 회진을 돌고 잠깐 밖에 나갔다고 했다. 하윤은 원무실에 부탁을 하고 303호실로 올라갔다. 다혜는 통증이 가라앉았는지 어제보다 많이 맑아진 모습이었다. 병실로 들어서는 하윤을 보자 그녀가 반색을 했다. 어떻습니까 발목은? 좀 전에 정호씨가 다녀갔는데 내일쯤이면 깁스도 가능하대요. 저 때문에 괜히 고생을. 미안해요. 아닙니다. 고생은 뭐. 제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걸요. 하윤씨 회사일은? 오늘 2시까지만 회사에 도착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참 다혜씨 집에 연락을 해야겠군요. 아니에요. 이대로가 편해요. 연락하면 오히려 더 걱정하시고 부산만 떨거에요. 발목에 골조를 입은 것 뿐인데 핑계삼아 몇 달 푹 쉬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자료들이나 정리할 생각이에요. 다혜는 걱정스러워하는 김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잘됐다는 표정이었다. 그때 정호가 들어섰다. 아휴, 무척 쌀쌀한걸. 이러다가는 도로가 완전히 빙판이 돼버리겠소. 오후부터는 날씨가 아주 추워진다는데. 첫눈이 내리는 날 이렇게 추워보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 다혜씨, 하윤이 안 왔습니까? 병원 밖에 다녀와서는 춥다고 너스레를 떠는 정호의 눈가에 잡히는 찬주름이 다혜의 눈에 띄었다. 그는 문을 닫고 나서 문에 가려있던 하윤을 비로소 발견하고는 웃으며 말을 건넸다. 왔구나. 그래 아침은 먹었냐? 아니요. 어제 너무 마셨나 봐요. 입안이 텁텁한 게 영. 형수님이 끓여주신 북엇국도 한 모금 먹지 못했는걸요. 그럼 내려가서 아침 먹자. 요 앞에 보궃집 괜찮은 데 있다. 속풀이는 보궃국이 최고 아니냐? 아니에요. 이제 그만 가봐야죠. 괜찮을까? 속이 비어서 많이 거북할 텐데. 싫다는 데야 할 수 없지. 참, 네 가방은 내 사무실에 있다. 아침에 다혜씨 소지품 챙기면서 네 것 같길래 내 방에 갖다 두었다. 난 할 일이 있어서 먼저 내려갈 테니 내 방으로 와. 예, 알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나서던 정호가 등을 보인 하윤의 뒤편에서 다혜에게 짓꽂은 표정을 지으며 눈을 찡긋했다. 그런 정호의 모습이 재미있어서 다혜가 까르르 소리를 내며 웃었다. 문이 닫히자 웃음을 거둔 그녀가 물었다. 밖에 눈이 온 모양이죠? 첫눈이? 예, 어젯밤에 병원에서 나가보니 벌써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더군요. 꽤 많이 쌓였어요, 아침에는. 그랬구나. 커튼을 좀 걷어주실래요? 간호사들이 어쩜 그렇게 무딜까. 진작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간호사들의 감성을 탓하며 살포시 웃었다. 하윤이 커튼을 걷자 건너편 2층 옥상 위에 놓인 장독대 위로 소담스럽게 쌓인 눈이 보였다. 눈은 구름 사이로 간간이 내비치는 아침 햇살을 받아 은어 비늘마냥 반짝이고 있었다. 밖은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는 신설의 세계였다. 다해 눈동자가 반짝였다. 어쩜... 저 눈을 밟아보고 싶네요, 불현듯. 하윤은 금방이라도 눈송이를 쏟아줄 것 같은 잿빛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병상 곁에 서있던 하윤의 오른손을 다해 자그마한 두 손이 감싸주었다. 자그맣고 말간, 아니 투명한 그녀의 두 손에서 전해져오는 온기가 참 따스했다. 다해는 눈을 감고 있었다. 하윤 씨, 나는 이것이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서둘러 서울을 떠났던 건데...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하윤 씨의 눈길이 내 판화의 연꽃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얼마나 내 가슴이 저렸는지 몰라. 왠지 모를 흡입력에 끌려 당신 앞에 서게 되었고... 다해의 느린 고백과는 달리 하윤의 가슴은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네, 김상욱 작가님의 연인,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낭독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랑의 꽃을 피울 때 6, 7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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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